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현실을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새로운 결과의 원인이 되는 영원히 작동하는 멋진 기계장치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우리가 현실에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 경험한 어떤 문제나 좌절도 불평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대처해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실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기 시작했다. 고통에 좌절하거나 압도당하는 대신 내가 배워야 할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연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찾아내는 일은 나에게 일종의 게임이 됐다. 유년기에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존경했고 그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이들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후 나는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를 하고 자신들이 약점과 싸우며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들도 우리보다 더 행복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만큼 힘들어하거나 더 힘들어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꿈을 잃은 후에도 영광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수십 년 전에 나는 꿈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다. 세월이 흐리면서 나는 성공에 대한 만족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가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가장 위대한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라. 이제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상상해보라.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곧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 위대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인생에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모두 일어난다. 때문에 힘든 일을 잘 극복하는 것은 좋은 일을 더 좋게 만들지 못하지만 나쁜 일을 덜 힘들게 만든다. 나는 아직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그럴 것이다. 내가 어려움을 피하려고 노력해도 어려움은 나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레이달리오의 원칙입니다. 이 책은 좋다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이번에 리뷰를 하게 됐고요. 이 책이 거의 700페이지 넘게 되기 때문에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 부에 걸쳐 아무래도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 오레이 경영서 1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이고요. 빌게이츠 회장은 레이달리오는 내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지침과 통착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타이탄의 도구들 저자인 팀 페리스는 이 책을 매우 강력하게 추천한다. 나는 이미 이 책에 따라 내 인생과 사업에서 의사결정하는 법을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니 로빈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1개월 아이 저자는 이 책은 정말 특별하다. 모든 페이지가 탁월하며 통착력 넘치는 원칙으로 가득하다. 레이달리오는 자신의 역사와 삶을 너무나도 우아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달리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레이달리오는 브릿지 워터 어소시에이치를 설립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지펀드로 성장시킨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투자자이자 사업가이라고 합니다. 그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며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이자 포천이 선정한 세계 100대 부자라고 합니다. 최근까지 달리오는 자신의 기업 철학 및 시스템을 대부분 기밀로 유지하려고 했지만 은퇴할 시점이 다가오자 이를 공유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9월 원칙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어떤 해지펀드 회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저자는 자신의 성공 요인이라 생각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원칙을 발견했고 그 원칙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목차를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700페이지 넘는 강대한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제1부는 나의 인생여정 제2부는 인생의 원칙 제3부는 1의 원칙 이렇게 3부로 되어 있는데요. 제1부 나의 인생여정에서는 의사결정의 지침이 되는 원칙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준 여러가지 경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부 인생의 원칙에서는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이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의 인생의 원칙까지 지금 읽고 있는데 2부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제3부 1의 원칙은 브릿지 워터에서 일하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원칙을 1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중에 느끼는 감정은 이 책은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좀 더 계획적으로 살고 원칙에 입각한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책은 제가 보기에 소상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구입하셔서 가까운 데 놓고 반복적으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1부 나의 인생여정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문구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것만 봐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1부를 들어가기 앞서 들어가는 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글입니다.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칙에 근거한 인생에 대한 접근법이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을 도와주는 인생의 단계에 들어선 나는 내가 성공에 이를 수 있었던 원칙들을 전하려고 한다. 원칙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행동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진리이다. 상황들을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식에 대한 훌륭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빨리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훌륭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공을 위한 처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원칙에 입각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선명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의미이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만의 원칙을 발견하고 기록해 두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무엇이 자신의 원칙인지에 대해 분명한 관점을 갖게 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설치하면서 원칙들을 세부적으로 수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 좋은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잘 이해시키게 될 것이다. 자신만의 원칙 만들기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원칙들을 만들어간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원칙을 얻거나 때로는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원칙을 수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만의 목표와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원칙을 정해야 한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면 자신의 목표와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무엇이 최선인지 알아내기 위해 냉철한 머리와 열린 마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할 용기를 낸다면 당신은 인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첫 번째 원칙은 여기서 출발한다. 1. 무엇을 원하는지 2.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3. 2번의 관점에서 진실의 관점에서 1번을 달성하려면 즉 원하는 것을 달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라. 우리가 보통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목표 설정을 일단 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진실의 관점에서 즉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관점에서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능한 한 최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려하라. 원칙은 하루에도 여러 번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원칙을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선택한 원칙이 진정으로 자신의 성격과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다. 당신은 인생에서 수백만 번의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자신의 원칙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원칙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은 위선이다. 당신이 위선자라면 자존감과 사람들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하고 말과 행동을 일치해야 한다. 언행이 불일치할 때는 그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나의 원칙과 그것을 배운 방법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실수를 했고 그런 실수들을 성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으며 그를 통해 원칙을 배웠다. 나는 목표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데 흥미를 느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원칙들을 배웠고 다시 변화를 추구하고 발전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훨씬 더 대담한 목표를 추구하고 오랫동안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반복했다. 그래서 나에게 인생은 다음 페이지 그림처럼 실패, 변화, 성공, 그리고 더 원대한 목표 추구의 연속선처럼 보였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지만 실패를 하고 그 실패에서 새로운 원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변화를 하고 다시 원대한 목표를 잡는다는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건 이거의 반복이라는 거죠. 나는 성공으로 가는 열쇠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잘 실패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잘 실패한다는 것은 게임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실패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함으로써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의 가중취를 두는 의사결정을 알아 고통스러운 실수를 통해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안다 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 내가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현명한 사람들이 사물을 다르게 보는 이유에 대한 호기심은 나 자신과 타인의 룰을 통해 사물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가장 좋은 의견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견해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였고 나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동시에 나는 다음의 원칙을 배웠다. 원칙에 따라 운영하라. 원칙은 그 논리를 쉽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칙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분명해야 한다.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결정의 기준을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리고 습관이 되었다. 나는 원칙들을 계속해서 수정 발전시킴으로써 의사결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의사결정을 체계화하라. 나는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기준들을 알고리즘의 형태로 표현하면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원칙에 입각한 의사결정 접근법은 경제, 투자, 그리고 경영과 관련된 결정들을 크게 개선시켰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자신만의 원칙을 개발하고 그것을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다. 나를 롱아일랜드 출신의 평범한 아이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체계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만들어낸 접근법과 원칙들이다. 이렇게 서문에서는 자신이 원칙을 왜 결정을 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된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생각해보라. 1.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 진실은 무엇인가? 3.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 1부 나의 인생 나의 여정인데요. 이것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낼 때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원칙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 교훈들을 쭉 설명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여기도 읽을 만한 내용이 되게 많은데 저한테 많이 와닿은 것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결정을 요구하는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는 강이다. 우리는 이 강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현실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현실에 다가설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되게 참신한 접근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선택하면 그 목표가 인생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문제에 마주치고 실수를 하고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과 현실에 대해 알게 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본질적으로 내기와 다름없는 수백만 개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린다. 이런 결정들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결국 인생은 자기가 한 선택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인과관계의 근본 즉 내가 내린 결정과 그 결과들 내가 배운 교훈 그리고 그 결과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 방식을 바꿨는지를 살펴보고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들이 사례를 찾아보라. 그리고 그들이 성취 뒤에 있는 인과관계를 파악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도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읽는 것도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성공을 이루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쭉 정리해 놓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한 행동과 결과를 정리를 해서 올바른 결과가 일어난 행동 원칙을 찾아내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짤막짤막한 도움이 되는 문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사람들이 기대를 반영한 것이고 그래서 실제 결과가 기대보다 좋을 때 가격이 상승하고 예상보다 나쁠 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주식할 때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기대한 실적보다 실적이 높게 나와야 주식이 올랐다는 그거를 알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닝 서플라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현실이 나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다른 시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더 많이 공부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역사책을 많이 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일어난 것은 과거에 일어난 것의 약간의 변형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식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현재 닥치는 일을 해결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 때 이미 모든 것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승부를 거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유사한 사건의 다른 버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논리적 인과관계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건은 과거에도 반복해서 발생했다. 사람들은 가장 인기 있는 것을 따라가고 그렇지 못한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투자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 건의 투자나 심지어 여러 건의 투자 결정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규모 이상의 큰 손실을 초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다. 투자는 공격적인 동시에 방어적이어야 한다. 공격적이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고 방어적이지 않으면 돈을 지킬 수 없다. 나는 투자에서 돈을 번 사람은 누구나 어느 시점에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 반면 그 공격적인 투자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방어적인 전략을 펼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몰빵 투자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분산 투자를 하면서 위험은 극소화시키고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그런 원칙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은 아무것도 100% 확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안전한 투자처럼 보여도 큰 손실을 안겨줄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레이달리오 분도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고 시장을 예측했는데 그 예측이 틀려가지고 자신이 운영하던 브릿지 워터가 거의 파산할 지형에 이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얻은 그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100% 확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라는 거거든요. 내재적 가치가 없는 돈을 버는 것을 당신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돈의 가치는 무엇을 살 수 있는가에서 나온다. 하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없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진정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리고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라. 돈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얻게 되면 돈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나는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관계를 동일한 비중으로 생각했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의 돈만 있다면 돈은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관계보다 중요도가 덜했다. 훌륭한 관계와 돈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분명해졌다. 의미 있는 관계는 내가 돈을 받고 팔 수도 없고 만약 판다고 해도 그 돈으로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살 수도 없다. 그래서 나에게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관계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돈을 버는 일은 이런 목표에 따라오는 부차적인 결과이다. 이 부분도 상당히 제가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저도 목표하면 10억 벌기, 좋은 집 사기 그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는데 만약 돈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목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관계와 일의 중요성 그런 것을 더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를 몰락시킨 실수들은 창피할 정도로 명확했다. 첫째, 나는 맹목적인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고 감정에 휘둘렸다. 아무리 열심히 연구했어도 그렇게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또다시 배웠다. 둘째, 나는 역사를 공부하는 가치를 알게 됐다. 지금 일어난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나는 100년 전의 시장과 국가의 모든 중요한 움직임을 연구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중하게 검증된 의사결정 원칙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셋째,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알게 되었다. 시장의 균형에 대한 나의 장기 예측은 투자를 결정할 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없었다. 내가 투자한 시점과 나의 예측이 실현되는 시점 사이에 수많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예측을 해도 변수가 발생하면 그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실패에 대해 반성하면서 파산하지 않고 성공하고 싶다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멋진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죽지 않고 어떻게 위험한 밀림을 통과할 것인가이다. 나의 몰락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들 중 하나였다. 필요한 겸손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틀리는 것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을 배우게 됐고 사고 방식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사물을 보는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1. 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2. 의견을 밝히지 말아야 하는 때를 알아야 한다. 3.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인 원칙들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체계화하라. 4. 이익을 지키고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험의 균형을 유지하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 일을 하기 때문에 약점을 알아내지 못하고 이것은 큰 실패로 이어진다. 하지만 실패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강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여기서 보면 자신이 100% 옳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현명한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자신의 주장하는 바가 더 옳은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보통 다른 사람들은 나쁘게 생각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는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얻으면 된다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이 책 전체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실패가 가져다주는 교훈들을 간직하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겸손함과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꾸준하게 그 방식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1981년 1월에 이익 얻기 예측하기 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을 말하면 예측은 큰 가치가 없고 예측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측을 할 때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다양한 요인의 개연성을 무시할 경우 우리는 개연성이 높은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확률을 가진 강범위한 가능성을 얻게 된다. 우리는 시장의 움직임이 경제의 움직임을 반영한다고 믿고 있다. 경제 통계와 시장 움직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와 시장의 환경 그리고 우리의 투자 전략에서 중요한 변화를 찾아내기 위한 정확한 규칙을 개발했다. 다시 말하면 경제 환경의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따라 투자 전략을 바꾸는 대신 우리는 발생하고 있는 변화를 찾아내어 변화하는 환경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시장에 우리의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주식 시장에 투자만 하고 있다면 만약 주식 시장이 나빠진다는 경제 환경이 발생했다고 하면 주식 시장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 폭략하면서 금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금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상관관계가 적은 여러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유용한 투자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러 시장에 투자를 하기가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그래도 금이나 달러나 채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이렇게 한 시장에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논리적이기보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단기 성과에 가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투자를 포기하거나 낮은 가격에 팔고 경기가 좋을 때 너무 높은 가격에 산다. 나는 이것이 투자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명한 사람들은 오르내림에 관계없이 기본 원칙을 지킨다. 다만 경솔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상황이 좋을 때 일에 뛰어들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한다. 이거는 사람들이 과열된 시장에 쫓아가고 시장이 폭락하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거기에 투자를 안 한다는 그런 것 같거든요. 아니면 투자하고 있는 것을 다 팔고 도망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 반대로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투자의 성별을 발견하다. 나는 초기의 실패로부터 아무리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해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수익의 감소 없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의 핵심은 적절한 분산 투자라는 것도 깨달았다. 적절히 분산된 안정적인 수익 흐름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면 고객들에게 다른 곳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그래프를 연구를 해서 도출한 거라고 하는데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들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경우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얼마나 줄어들고 안정성은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수학을 전공한 자신의 직원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거든요. 상관관계가 없는 15개에서 20개의 수익 흐름으로 기대 수익을 낮추지 않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길을 보여주는 이 그래프를 투자의 성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원칙은 돈을 벌기 위한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관관계가 없는 소수의 수익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지 하나의 수익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다. 수익 흐름을 어떻게 조합하는지를 아는 것은 좋은 투자 자산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한 좋은 투자 자산을 갖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의 배분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자산군 안에 있는 개별 자산들은 일반적으로 60%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절반 이상의 경우에 자산들의 가격이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매니저는 60%의 상관관계를 가진 1000개의 주식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이것은 5개 종목을 선택할 경우보다 그렇게 큰 분산 투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가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 자산의 균형을 조정하면 다른 투자자들을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같은 시장에서 분산 투자를 해봤자 위험을 줄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관관계가 없는 천여개 정도의 수익 흐름을 확보하게 되었다. 투자에 완전히 실패하는 위험을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제대로 균형이 잡히고 위험이 분산된 상관관계가 낮은 투자를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수익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올웨더 투자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날씨에 상관없이 돈을 버는 그런 투자 전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투자에 관한 내용은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이 책 다음에 투자에 관련된 원칙에 대해서 책을 낸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너무 기대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브릿지워터의 장점은 실수를 학습과 개선의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데 있다. 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려면 모든 실수와 의견의 차이를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믿었다. 오류 기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우리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대응하면서 거래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선시켰다. 무엇인가 잘못되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문제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누가 책임자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실수가 발생했을 때 기록을 남기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도 이걸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일을 하든 투자를 하든 자신이 선택한 것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록을 하고 거기서 원칙을 한번 발견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영웅의 여정이라고 나오거든요. 영웅들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는데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모험에 대한 부름을 받고 여러 가지 한계를 넘어서 성공을 하게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큰 시련이 오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 나락에서 떨어진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큰 성공을 하고 위대한 선물을 받게 되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위대한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의 노하우 같은 것을 후세에게 전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저자가 느낀 게 있나봐요. 나는 캔베리 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끝나고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이 중요하고 더 오래 지속되며 브릿지 워터의 직원들과 가족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후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에 있는 원칙들이고 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신이 회사를 키운 원칙 그리고 자신이 삶을 성공적으로 만든 원칙을 공개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인트로에서 읽은 뒷부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부자가 되고 정상에 오르면서 늘어나는 혜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훌륭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기의 좋은 침대, 좋은 관계, 좋은 음식, 좋은 성관계와 같은 기본적인 육구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돈이 많아도 더 좋아지지 않고 조금 더 가난하다고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 정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바닥이나 중간에 있을 때 만난 사람들보다 반드시 더 특별한 것도 아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의 한계효용은 매우 빨리 사라진다. 사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소유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정상에 있는 것은 선택의 폭을 넓혀주지만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아마 유명해지는 것은 익명으로 지내는 것보다 더 나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성공적이지만 치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즐거움이 가득한 여유로운 인생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책은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해 내가 배운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여러분이 성공하도록 돕기 위한 나의 노력이다.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이 쏟아부은 하나하나의 노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도이다. 왜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하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다든지 아니면 또 나락으로 빠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문구인데요. 성공하는 데에 따른 책임감이 또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지면은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유명해지면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조금만 행동을 잘못해도 집중적인 여론에 그 포화를 얻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돈이 많고 그다음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살아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여기에 되게 공감이 가는데 그래도 그런 큰 성공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부 나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부 삶의 원칙은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인생의 원칙에 대해서 바로 리뷰도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나면은 레이달류의 그 삶의 원칙에 대해서 리뷰를 또 하겠습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말했듯이 제가 여기서 진짜 간략간략하게 저한테만 와닿은 문구를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도서관이나 서점 가서 읽지 마시고 책은 사서 꼼꼼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본다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레이달류의 원칙을 자신의 만약 이 책이 자신과 맞는다면 이 책의 원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 여기서 얘기하듯이 분명히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번 시간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내용이 정말 좋고 이 책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